올 한해를 맞이한 한인사회는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품은 한인들은 각자의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 셧타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입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절벽에서 관광객들의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 관광객 한 명도 수백 피트의 절벽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방국은 비상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의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달 잠적해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